오, 대박! 상이 그냥 뻥 뚫렸네? 여기로! 여기로 하시죠! 오, 멋있다! 자기야, 작아도 너무 작아! 안 보여. 뭐라는지 알아야지. 자기야, 이거 치우라니까. 이걸 가득 채워, 그냥. 더 우리를 압도하는 뭔가가 나와줘야 하는 거야, 이 부분에서. 어머, 어머. 자기야. 아니, 이상해. 아, 가정하세요. 가정하세요. 자, 자, 자기야, 우리는 하도 한번 와, 자기야. 아니, 또 이렇게 키우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. 그냥 이렇게. 아, 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! 야, 차정우. 야, 차정우! 너 뭐 아예 나 쌩 까기로 했니? 톡에 답장도 안 하더라. 무슨 답을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. 팀장님. 강나원! 네가 아무리 원해도 원래 모습으로는 못 돌아올 거야. 언더독에서 구르다가 버려진 개처럼 될 거라고!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! 야! 왜? 내가 강나원이 무슨 컨셉으로 팝업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돼? 그냥 못 하게 하라고 전부 못 하게! 그냥 못 하게 하라고 전부 못 하게! 어, 난데요. 예산 좀 땡겨 쓸게요. 싹을 밟아놔야지. 강나원! 뭐야?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, 이게 뭐야? 아, 미안하게 됐습니다.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온다는데, 별 수 있어요? 아님, 그쪽에서 렌탈료를 더 주시든가. 들어온다는 데가 어디입니까? 성수 에이전시 1팀이랬나? 네? 어머, 서름! 아이! 와! 주멍구소 렌탈료를 더 요리해서 그곳에서 렌탈을 거친테들과 같이 렌탈료를 더 요리해 주시기 위해